상민이 이루어진다. 야구를 좋아해가지고. 선생님 공이 잘 안 빠지려면 어떻게 눈을 하는 거예요? 공이 옆으로 안 빠지려면. 그렇죠. 이렇게 끝에 잡으시고. 이렇게 해서. 앞에. 세게 던지려고 안 해야죠? 이렇게. 공이 옆으로 안 빠지면서. 공이 옆으로 안 빠지면서. 공이 옆으로 안 빠지면. 공이 옆으로 안 빠지면. 공이 옆으로 움직여는 종이. BigQuery. 잠시 춰자. 공이 옆으로 안 빠지게. 공이 옆으로 옥을 때. 공여인 탓 나는 등장 Harry father. 공이 옆으로 옥 gallery. 아, 제발 땅으로만 안 갔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답답해. 나가신다. 긴장보다는 진짜 엄청 설레거든요. 떨리진 않는데 너무 설레서 진짜 잘 던지고 싶어요.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시골 정말 하고 싶었는데 9년, 데뷔 9년 만에 개막전이니까 제가 또 잘 던져야 오늘 경기 좀 잘하실 거니까 제 공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응원도 보러 와주셨는데 팬분들도 오늘 재미있게 잘 보고하셨으면 좋겠고 상끝 그렇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지금 시구 작년 아마 다 방송식 다 나올던데? 어? 외국가다. 네? 제가 시골 딱 하시러 올 거예요? 네. 이제 곧 한 스튜디오. 10초에 더워. 떠라. 떠리지 마. 떠리지 마. 떠리지 마. 눈을 줬어. 얼굴 잘 안 보여. Q. S.A.T.S. Q. S-A.T.A.T.S. 안녕하세요. Q. S-A.T.A.T.A.T.M.E.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오늘 비타비어스 좋은 연기 펼쳐주시길 바라겠고요 비타비어스 화이팅! 네 오늘 열심히 한번 잘 돌려보겠습니다, 감사합니다 너무 떨렸다 너무 아쉽다 원래 하고 나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손발이었으면 아 형 근데 중심이 무너졌어 아니 근데 무너지는 게 아쉬워요 했는데 여기서 흔들린 거야 무너지는 게 안 느껴졌어 아 반탄 알려줘요 반탄 알려줘요 반탄 알려줘요 반탄 잘 췄다 잘 췄다 반탄 최강 주살로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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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그냥 찍어서 먹으면 된다고 아 좋다 날씨도 좋고 끝까지 저걸 따가죠? 이야 저걸 따가죠? 김인태 한탄 김인태 최강 공장 김인태 김인태 한탄 김인태 한탄 빨랐다. 너무 빨랐다 방금. 온쪽으로 딱. 끝. 좋단! 대박! 와, 나이스 나이스!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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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이제 공격이 끝나서 저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시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시구도 하고 또 열심히 응원할 수 있는 네, 주린이가 되겠습니다. 화이팅! 오늘 경기 마주 잘하시고요.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. 안녕!